고통 없이 지식을 얻지 못한다나 뭐라나? 이런데도 보존될테니 이런데도 보존될테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될테니 깨단나? 깨달았나? 진짜 너무 귀엽다 깨달았나?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음 이 공격은 전체 체크가 되었을 때 이 공격은 스마트에 대한 정체를 하아, 결국 내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네. 그치? 좋았어. 점심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.